Hello!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2025년 수능을 위한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월이 빨리 가죠, 여러분들? 2025년이다. 여러분들, 세월이 빨리 간다 했을 때 시간이 가면요. 우리가 그냥 Decide Gate 정도는 안 되고요. 헛되이 가는 Decide Fair Gate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가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, 우리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너무 찍지 마시고 하나만 더 들으세요, 여러분들. 이거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도 지금 3학년들 수능 특강으로 교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시험을 내신. 자, 그런 분들은 되게 서답형으로 막 문제 막 이렇게 주관식 쓸 때 우리가 순발력으로 막 해야 되는데 막 외운 걸로 막 하잖아요. 그러면 막 다 틀리게 돼 있어요. 자, 이런 거 30분야 쭉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분야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먼저 발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번. 자, 밑줄지 부분하고 발음이 똑같은 거, 들어있는 거 어떤 거냐. wish, bad is this. 자, 지금 몇 신경? 그랬더니 ss, half, dry. 2시 반이에요. half, dry. 자, 이 발음이요. 할, 부냐, 할, 푸냐 라는 건데 우리가 할, 부! 그러진 않잖아요. 근데 얘가 발음이 무성음이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그랬죠. 성대를 만졌을 때 떨림이 없다. 어떤 경우가 있다고지? 부득이하게. 브, 드, 그. 아, 이거 많이 써먹었어.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맨 뒤에 있으면 얘가 어, 우리가 푸트크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. 그러다가 얘가 다시 모음이 나오잖아요. 여러분들, 중요한 뭐 어, 프라인트의 복수는 뭐야? 프라인트의 다시 우리가 유성음이 되는 거. 그거는 조심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푸, 푸 발음이 무엇이냐. 그럼 여러분들 꼭 푸, 푸만 발음 찾아내지 마시고 아닌 것들을 예외로 그냥 딱딱딱 골라내시란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망크가 아니잖아요. 자, 브, 브, 브. 그 다음에 브로트, 땡큐. 자, 그 다음에 가벨. 근데 성 중요해요. 디 가벨은 복수에서도 많이 나와요. 복수는 가벨. L로 끝나는 여성은 N이 들어갑니다. 여성, 그 다음에 포크죠. 디 가벨. 그 다음에 게 뭐어트. 얘는 장단음 할 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. 자음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장음이야. 게 뭐어트. 이렇게 됩니다. 게 뭐어트. 시험에 잘 나오죠. 탄생. 탄생한 날을 게 뭐어트 탁. 생일이죠. 자, 이렇게 브, 브, 브 발음이 아니라 얘는 그 뭐냐. 오, 브, 브, 브. 자음 나오잖아. 자음. 그러니까 얘가 피 발음이 나오는데 푸푸. 더 중요한 거 얘는 만약에 오에 대해서 장음이나 단음이냐 단음이냐 했을 때 얘는 예외적으로 장음이야. 여러분들. 자음이 세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, 브, 브, 브. 자, 그 다음에 2번 좀 오랜만이네요. 이런 좀 클래식한 문제는 자, 보면은 자, 아우, 뭐야 이게 자, 안쪽 하면은 뭐냐 우리가 양복이 되겠습니다. 헬엔 안쪽 혹은 안쪽 복수도 중요하죠. 안쪽이게 자, 그 다음에 스툴 하면은 의자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빌트 하면 그림이잖아요. 복수도 빌다 되고요. 타펠 하면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. 디타펠 이 칠판이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도 단위가 한 판, 두 판 먹는다. 그랬을 때 우리가 타펠을 쓰는데 얘는 여성이에요. 그래서 타펠 되죠. N이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게이트 하면은 뭐 누구나 다시 다스 게이트 돈입니다. 자, 결국 누델 하면은 면이 되어야죠. 자, 국수면 똑같고요. 우유는 밀쉬 결국은 얘가 철자가 다 다섯 개예요. 밀쉬 압플 쌀 라트 강세 중요하죠. 뒤에 쌀 라트 그 다음에 쑬프 다 다섯 개의 우리가 철자로 이루어진 것이다. 알아두시면 되고요. 자, 누델도 여성이기 때문에 복수가 누델린입니다. 여러분들, 상당히 중요해요. 엘로 끝나는 남성, 중성, 단수복수가 뒤에 어미가 안 붙어요. 엉케, 엉케, 슐리셀, 슐리셀 알았죠? 아,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에서만큼은요. 누델, 누델, 이렇게 됩니다. 카토펠, 카토펠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번 빈칸에 들어갈 말 무언가를 마시고 싶냐? 그랬더니 야, 뭐 좀 줘라 이런 거잖아. 그래, 나 마시고 싶어. 줘라. 뭐, 뭐, 마실 게 많은가 봐요. 지금 앞에 그랬더니 라이스를, 쌀을 줘라. 아니죠. 두어스트.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마시고 싶어? 두어스트는 남성으로 홍아, 두어스트는 뭘까요? 홍아, 두어스트는 목마름, 그 다음에 얘가 배고픔이라는 명사예요. 관련이 없죠. 그래, 나 두어스트 있어. 야, 이 샤벨 두어스트 어떤 그런 맥락이 있지만 얘는 야, 뭐를 달라는 거예요? 보스, 소세지를 줘. 와사, 물을 줘라. 물이겠죠, 여러분들. 야, 빗트, 와사 빗트. 물을 갖다 줘라 라는 표현.